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약성경에 13권을 기록한 바울도 눈이 가려졌다가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으로 안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첫 번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그 사람 이외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막 죽음이죠. 교회를 세워서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 건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는 왜 왔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믿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밖에는 그냥 둡니다. 왜? 어차피 놔둬도 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거니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가 너를 이기지 못한 건세를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냐는 거예요. 열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건세를 내가 이기게 한다. 그 말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 마귀를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세 번째 자녀의 건세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거든요. 내 자녀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 부모가 못해요. 예수님 안 만나봤으니까. 지옥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교야. 저 사람은 천주교야. 저 사람은 이단어에 빠져서. 저 사람은 판단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어있으면 나도 매인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풀어지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자아가 죽고 생각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금을 전파했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했을 때 주워가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건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